한글로 팝송 매우기, 워킹 푸드 위켄! 주말을 위해서 일하자! 일하자 일하자! 반장님이 부르는 노래 그런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토요일을 반공일이라 했고 절반만 쉬고 그랬었었었었었었었었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뭐 이제 금요일이 주말인거죠. 그렇죠? 그렇다고 얘기해줘. 언능 나 마음 상하면 서로 안 좋아. 그러니까 언능, 지금, 지금이 안 돼. I know! 그렇습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토요일을 주말이라고 했는데 지금은 금요일을 주말이라고 하죠. 토요일 오후 피곤한 얘긴 하덜마로 춤을 춰봐요 나와 함께. 이런 노래도 있었고 토요일이 굉장히 설레는 그런저런 그런 날이었는데 이제는 뭐 그냥, 토요일은 뭐 쉬는거지. 토요일에 전화하면 뭐하냐 하면 좀 이따 퇴근하려고 이랬던게 되게 자연스러웠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집에서 첫 자빠져 있잖아. 왜 맨날 봤던 것만 틀어줘. 이러잖아 우리. 그러니까 이제 토요일은 휴일이라고 했지만 이때는 이제 weekend, 외국에서는 우리보다 먼저 이렇게 조일자 하고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금요일까지. 금요일. 불타는 프라이데이 나잇. 그리고 그 TGIF 있죠. 그 스테이키 써는데 그거. 거기가 thanks god it's friday 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그런게 뭐냐면은 여기 봐봐. TGIF라고 들어봤을거야. TGIF 이거 들어봤죠. 이게 이제 thanks god it's friday. Friday night is friday. 어머 괜히 썼나. 프라이. 이거만요. 프라이데이. 예. 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요일이에요. 예 요런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TGIF는 thanks god it's friday였다는 것도 오늘 한번 배웠다는거. 잊지 말라 기우. 자 그렇다면 그렇다면 우리가 이 노래를 배우러 왔으면 이 노래 해야죠. 누구 노래라고? 사랑하는 연인보이. 러버. 연인들이잖아요. 연인. 러버보이. 연인소년들. 이거 뭐야. 우리 BTS한테 지금 도전하는 겐가? 우리 BTS 응. 우리 러버. 러블리보이들이야 진짜. 응 갑니다. 자. 어 좀. 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짱. 일렉기타. 짱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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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VERYONE TRYING TO GET IT WRONG, GET IT WRONG, COME ON, EVERYONE'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ONE'S A NEW ROAMANCE 저도 이거 사실 예전에는 살짝만 들어놓고 신청곡으로 하는거라 지금 적응은 안됩니다. 한글로 팝송 배우기, WORKING FOR THE WEEKEND, Loverboy의 노래 바로 들어가 봅니다. 자, COME ON, TO SEE WHAT, WHAT 아니에요? LOOKING AT YOU, AT YOU, WOAH, 이렇게 갑니다. EVERYONE'S WATCHING TO SEE WHAT YOU WILL DO, EVERYONE'S LOOKING AT YOU, WOAH, 이거 이제 어떤 효과들은 AT YOU, AT YOU, 감기가 나올 것 같아, AT YOU, 이렇게도 하는데, AT YOU, 이렇게도 하는데, AT YOU, 아냐, 컴을 놨죠, 기침, 감기, 재채기, AT YOU, 이렇게 귀여운게 아니라, AT YOU, 이게 성인들이 일하지, 뭐 애들이 일하나, 그러니까 이제, 주말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일해봐, 이런거 같은데, 자, 노래에 맞춰갑니다. 자, 노래에 맞춘다 그랬어, 왜 누가 먼저 가냐, 자, 준비, 시작! 아이, 준비, 누가 신발 끈 묶고 있어, 지금 남들 출발하려 하는데, 자, 준비, 시작! EVERYONE'S WATCHING TO SEE WHAT YOU WILL DO, EVERYONE'S LOOKING AT YOU, WOAH, 처음에는 어설픈게, 당연해, 처음부터 잘하면, 그게 이상한거야, 개가 이상한거야, 아, 우리, 포기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하트에이킹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하트에이킹하지 말고, 상심하지 말고, EVERYONE'S WONDERING, 여기가 어렵더라, EVERYONE'S WONDERING, 이게 노른자도 아니고, 덜 익은 노른자야, 덜 익은 노른자, 줄여서, 덜은, 이게 WONDERING인데, WONDE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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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찍혔었는데, EVERYONE'S WONDERING, 이럴 줄 알았더니, WONDERING, Bieth, hai einью, 뢌은, 여른이 왜이렇게 dagegen, 어inho стан어요, 자, 잘 들어보세요, ¿WONDERING, WONDERING, WONDERING, 이게 안 하고, 원시인도 아니고, 원더라고 원더라고Quasian, WONDERIN, 이렇게 합니다, EVERYONE'S WONDERING, WONDERING, 에, 전화가 안이었네요, 원더라고 Parks에서 초반을 추천하는킨이라 Gangmies, 자 Everyone's Wonde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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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onderin 이렇게 Everyone's Wonderin, Everyone's Wonderin, Wonderin 뭐가 다른데 지금 자꾸 하다 보면 똑같잖아 지금 그렇지 않아 아니니 그렇지 않지 자 Everyone's Wonderin, Wonderin, Wonderin Will you come? Will you come? 어이 들어보면 되지 너 혼자 이렇게 해결하려고 하지마 좀 정답지를 인생은 정답지를 보면서 가야 되는 거야 학생 때 시험 문제 풀 땐 정답 안 보고 이렇게 풀어야 연습이 됐는데 이제는 바쁜 세상이라 정답이 있으면 그걸 따라가야돼 Will you come out tonight? Will you come out tonight? 여기를 붙여주는건 Will you come out tonight? 이렇게 합니다 색깔 눈에 띄는 걸로 안할래 너? 그리고 everyone's wondering 이거를 같이 묶어줍니다 잘했다고 박수 세번 시작 고맙습니다 좋아요도 지금 해버리세요 귀찮게 뒤에 가서 알까 말까 아 이젠 좀 눌러줄때 됐나 고민하고 그릇시간에 한번 하라고요 부어먹을까 찍어먹을까 당신은 탕수육을 부먹입니까 찍먹입니까 그거 생각할 시간에 하나를 더 그냥 먹어요 저는 찍먹이에요 Everyone's wondering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여기까지 자신있어요 시작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여기를 Will you come out tonight? Will you come out tonight? 자신있습니다 저 이번엔 안틀리고 할 자신있어요 여러분도 그렇다면 따라오세요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여러분이 이기는 마음가짓이라고 제가 여기 일부러 틀렸다는거 소중한 배려라고 느껴지면 얼마나 좋을까 틀렸어요 제가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Everyone 여긴 이제 들어봐야돼 또 깝죽때면 안돼요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I'm trying to get it right? I'm trying To get it right? To get it right? To get it right? It okay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아아 아아 컴온 everyone's trying to 어? everyone's trying everyone's trying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to get it 받침 있는거봐 to get it try 너무 짜갈졌잖아 사람이 이렇게 짜그라들고 찌그러지고 그러면 안돼 그래 해섬 안돼 응? 그래 쳐 맞고 그래 해섬 안돼 자 to get it right to get it get it right 키우자 사람이 짜그라들면 안된다니까 자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get it get it get it 우리가 우리한테 유리해야돼 읽기 편한걸로 해 자 처음부터 갑니다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come on everyone's trying to get it to get it right 그렇죠? 여기 너무 멀었어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get it right 이게 더 빠르게 들어가면 이렇게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will you come out tonight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잘한다고 카톡 오잖아요 이렇게 이거를 붙여버릴까 어쩌버릴까 그냥 한줄로 가버릴까 어쩔까 저쩔까 당신의 선택은 상관없어요 제 선택이 중요해요 get it right 빨간색으로 해줘요 이렇게 해서 빠르게 한다는거 그래서 얘도 어떻게 한다 주소 전입신고합니다 여기서 가고 저렇게 하고 그렇다면 우리 잘했다고 박수 3번 시작 좋습니다 자 앞에부터 다시 한번 갑니다 everyone's watching to see what you will do everyone's looking at you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get it right 잘했습니다 박수 3번 시작 들어 보고 가자구요 그게 더 나을수도 있어요 자 이거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시작 한번 더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한번 더 한번 더 everybody's working everybody's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여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자 준비된 사설 부터 시작 시작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한번 더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한번 더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컴온 이렇게 가는거야 노래 이렇게 마스터 한다는거야 잊지 말라고요 don't forget it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요 부분이 좋을까 어렵든데요 갑니다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new romance new romance 스 스 스 바람은 나중에 스 바람은 나중에 스 바람은 나중에 스 나중에 주든지 말든지 하세요 주고 싶은 사람은 주고 안 주고 싶은 사람은 안 주는거야 뉴로맨 사 사 싸 이렇게 해도 됩니다 예 제 스타일은 사 이렇게 해도 됩니다 사 로 갑니다 뭐가 됐든 사 가 넣으면 됩니다 디펜사 제사 오사 위캔사 사 사이자이자이 이런 느낌으로 넣는거야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everybody everybody 제 스타일 꼭 고집할 필요는 없어요 안맞지만 안하시는거야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man everybody's going up the deep end 여기 이제 go in go in go in go in과 go in 가운데 발음 go in go in and go in go in 하려다 in으로 꺾은거죠 go in off the deep end off the deep end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얌생이 같이 좀 되게 얄땅맞게 그냥 그렇게 하는거야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자 준비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이렇게 찰진 맛을 살려주는겁니다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이렇게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여기 everybody's everybody's 인데 그냥 everybody's 발음 안 해줍니다 제가 거짓말하는거 같다고요 거의 안들리겠다 거의 안들리겠다 거의 안들리겠다 술 왔다 팔아먹고 왔잖아 그쵸? 내가 뻥치는거 아니라니깐 의심하는 눈길 슥 걷어줘 자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니저 니저 니저가 짧게 아니고 디저 아닙니다 니저입니다 니저 니저에 끌리는 발음으로 갑니다 잊지 말아요 자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목소리 원래 그랬어? 똑바로 왔네 자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oh 세컨드 chance 세컨드 chance 자 됐어요 자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oh 니저 세컨드 chance oh 됐습니다 니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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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나 잊어줘 니저 이미 잊었어 everybody 니저 오빠 나 잊어줘 니저 어렵지 않은 일이야 잊었어 니저 내가 제일 잘하는 일 니저 니저 세컨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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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딴 여자 벌써 만나고 있어 오빠 나 잊어 그랬더니 어? 누구세요? 딴 여자 만나고 있는데 그런 그런 뜻 아닙니다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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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뻥치나 봐봐 진짜 의심하는 거야 without no doubt 의심 없이 한번 바라봐요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똑같잖아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아직도 의심 못하신 분 달팽이만 한번 싹 바람 한번 불어주고 먼지까지 다 훅 불어낸 다음에 아마 잘들어보세요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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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ou better start from the sky 여기 이거 일부러 이렇게 글자를 엽서체로 했는데요 요거 You better start from the sky 시작 You better start from the sky 시작 You better start from the sky 시작 You better start from the sky star 이거 스타일로 하지 말고 comb 스타일로 하자 star 지금 약간..음악을 잘 못 틀면 그렇다니까. 아 그냥 가자. 자 봐봐요. 자 봐봐요. you better start from style. start from style. 난 끝까지. you better start from style. 이렇게 할까요? start from style. start from style. start from style. 시작점에서 시작점으로 이렇게. you better start from style. 이렇게 할거에요. you wanna be in the show. 시작. you wanna be in the show. 같이 하고 싶다고 카톡 잡고 오잖아. come on baby let's go. come on baby let's go come on baby let's go. come on babe let's go. let's go. come on or let's be 移行 이렇게 갑니다. 여기가 이제 압권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는 컴온 아닙니다 컴온 컴온 베잇 레츠고 누가 꽝 잡아왔냐? 뭐 닭 두마리랑 꽝 소리가 동시에 나는데 하모니로 들려 왜그랬어? 말해봐요 넌 나에게 목욕값을 줬어 자 갑니다 자 끝까지 갑니다 시작 어휴 확실하네 자 다시 듣기만 마음속으로 따라하는거야 시작 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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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잇 레츠고 아 이러면 안 따라오겠는데 애들이? 어떻게 닭소리를 내면서 따라오라 You wanna fist up my heart You better start from stand You wanna be in the show 컴온 베잇 레츠고 이렇게 갑니다 잘 가고 있죠? 쯧 아아 목소리를 들으면 알죠? 지쳐간다는거?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이렇게 할땐 또 잘돼 좀 이따 돌아오면 잘 못한다? 그렇지만 그게 자연스러운 과정인가요? don't forget It 잊지 말기로 해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컴온 잘했쥬? 원쥬 왔쥬 잘했쥬? 원쥬 원쥬 천원쥬? 아! spending time Everyone wants you to come trough 맞니? Everyone wants you to come trough Everyone wants you... want ya to... 삽입 들어갑니다 삽입 들어갈꺼요 우리가 그 동안 기다렸던 그 삽입 들어갑니다 삽입을 할땐 해야돼 삽입을 할땐 해야된다고 왓챠 투 캄 트루 투 캄 트루 자 형 형들 기다려봐 왜그래 러버 보이들 기다려봐 나도 러버 보이야 러블리 보이라고 혼자 나가지마 저걸 들어야지 니가 안 듣고 하면서 따라한다는게 말이 돼 안 들리잖아 니가 지르면서 저 소리가 들리냐고 그러면서 왜 난 따라하는데 한 푼도 안 늘까 안 늘지 안 듣잖아 넌 듣고 있지 않다지 어떤 사람하고 얘기하다가 내가 어제 이런 사람을 만나서 이런 그런 걸 겪었는데 이런게 참 이런 느낌이 있더라 그랬더니 상대가 진짜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이렇게 나가면 대화가 보통의 대화에요 또는 상대방의 얘기를 잘 경청해주는 대화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내가 어제 이런 사람 만나서 이렇게 갖고 이 사람한테 이런 걸 느꼈어 어떻게 생각하니 그랬더니 야 나 오다가 잡았다 야 오다가 잡았는데 와 죽이더라 넌 내 얘기를 들은거니 안 들은거니 이게 시봉댕아 이렇게 되는거에요 얘기가 그래서 걔랑은 얘기를 하고 싶어야 쉽지 않아 왜 걔는 내 얘기를 듣는 동안 이 새끼 얘기 빨리 주덩이는 닥쳐 내 얘기를 하고 싶다 주 난 니 얘기 따위에 관심도 없는데 넌 왜 이렇게 주덩이를 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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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털어댔니 빨리 끝내 그리고 얘기가 끝난거 같아 지금 내용도 모르겠고 소리가 끝나고 고놈이 아무 말 안하는거 같으니까 드디어 이 자식이 얘기를 끝났구나 그러면서 야 내가 오다 잡았는데 죽이더라 와아 끝내줘 이래놓고 난 친구들한테 참 잘하는 쉐이끼야 이런다고 아 나 진짜 그런 사람은 은근히 많아요 얘기를 안 들어 그러놓고 딴 얘기를 딱 해 아 오늘 미세먼지 때문에 나 죽는 줄 알아서 그랬더니 야 그나저나 이게 점심은 뭐 먹을래 이래 내 말이 허공에 지나가던 UFO는 들었어 내 말에 어우 쉐이끼 그런 생각했구나 이러는데 내 앞에 있는 내 지인은 응 점심 뭐 먹을래 이래 야 미세먼지 때문에 목이 죽겠어 근데 점심 뭐 나오려나 내 얘기 듣냐 Do you hear me Listen 예 빡칩니다 그런 쉐이리들 보면은 아 진짜 심지어는 어떤 친구가 이제 고민을 얘기를 했어요 아 내가 이번에 좀 힘든 일 겪고 나니까 진짜 또 힘들다 아직도 힘든 일이 좀 남아있지만 내가 이걸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 그랬더니 어우 그러냐 그나저나 나는 이번에 그 그 5000cc 차를 한 100만원 깎아야 되는데 미치겠네 이런 애가 있어요 상대방이 지금 돈 때문에 힘들었다는 얘기를 친구가 하는데 어우 그래 음 그나저나 나는 이제 5000cc짜리 이거 한 돈 빼 깎아야 되는데 한 3억 간다는게 아 2억 9,900에 사야되는데 나도 고민이야 흠 흠 흠 흠 니 빠 가져와봐 이빨 좀 모아버리게 흠 자 갑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안 듣는 애들이 있어요 눈이랑 저런거는 듣는 척을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듣는다고 어둡고 탁한 나의 창에 비내는 밤에 요놈을 넣어버리고 싶어 어둡고 탁한 나의 창에 비내는 밤에 그 놈은 혼자 하고 싶은 얘기 다 하고 싶어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나도 누군가한테 그러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 사람 말을 꼭 피드백이나 아니면 백트랙킹이라고 백트랙킹 아세요? 상대가 예를 들어서 야 오늘 미세먼지 너무 심하다 그러면 미세먼지 심하지 이렇게 걔말을 한번 감아줘요 백트랙킹 다시 대감기를 해주라고요 그러면 얼마나 공감지수가 높아지고 그 사람이 얼마나 왠지 나하고 얘기하면 기분이 좋아 왜 내 얘기를 사람이 얘기하는 건 그 얘기를 누군가가 들어주고 내가 얘기만 함으로써 누군가가 들어주고 이렇게 한 게 그럼 풀리거든 근데 상대방이 사람의 모양을 한 벽이었어 예 그래서 하고 나면 막 답답해 얘랑은 한 세 시간을 떠들었는데 답답해 왜 서로 다른 얘기를 했거든 그러면 이제 답답하고 걔 이제 친구로서 되게 이렇게 이렇게 그렇게 그렇게 한다는 거죠 뭐 그렇죠? 자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Everyone wants you Everyone wants you To come through 아이 빡치네 그 얘기 하다보니까 빡쳐 지금 빡치는 거야 Everyone wants you To come through 여기가 너무 가까워서 내가 못했던 거야 남탓 좀 하자 이번에는 자 이번에는 제가 놓치나 안 놓치나 보세요 앞에부터 시작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Everyone wants you To come through 알았죠? 이럴 때 박수 한 번 치시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기 아직까지 버티고 계신 분들은 항복하라고 서렌더 응? 항복하고 순응하고 그래 내 요 놈은 자식 한 번 구독하기 하고 다음엔 편하게 보리라 보리 보리 쌀 보리 편하게 보리 보리를 가시면 됩니다 보리 음료 맥콜 먹고 싶네 갑자기 자 Everyone's hoping 호핀 호핀이 아니라 호프인으로 발음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 맞다고 카톡 온다 호프인 들었죠? 1위 롤 워크아웃 아휴 아휴 죽겠다 에브리원 롤빌 에브리원 롤빌 에브리원 롤빌 에브리원 롤빌 이거 에리롤로 가는구나 에리롤롤디데 에리롤롤 에리롤롤롤롤랄 에브리원 서빙 에리로 워컷 만나들어보자 잘 듣기만 하는거에요 왜 올을 두번 했지? 그래 그냥 따지 시간에 부어먹을까 찍어먹을까 할 시간에 하나를 더 먹자 우리 그냥 그쵸? 그렇게 합시다 지금 시간이 없어 시간이 없다쥬 오래 따지지 말고 이렇게 가줄겁니다 불만 있나? 난 담배도 있는데 맞잖아 맞으면 돼 대충 돼도 지충 돼도 맞으면 돼 그리고 미치겠다 이리로 이리로 오이 갓 어디? 아주 날씬하잖아 좋잖아 좋아좋아 좋아좋아 원스 웨이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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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새 아미새 아미새가 되어 날아간 사람 아름답고 미운 새 아미새 손 좀 잡아 주이소 봉숭아가 톡 터지기 전에 현찰입니다 자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come on everyone wants you to go through 아우 맑게 잘 넘어갔다 되게 투명한 목소리였어 everyone's hoping 이리로 와카구 everyone's waiting everyone's everyone's waiting 어머 뭘 연습한거야 넌 지금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웬수같은 이게 될 줄은 나도 몰랐어 너도 몰랐어 모두 몰랐어 everyone's waiting waiting 이거 딱 붙여줍니다 딱 붙여준다는거 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같은 글씨체로 통일해 그래야 통일의 그날이 올까 와야지 자 이렇게 해서 엽서체로 엽서체 아 나 엽서체 별로 안 좋아해 솔직히 말해서 근데 할 수 없어 이 쓰자 자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waiting이 중요해 waiting 진짜 waiting 가지고 왜 이러냐 너 진짜 왜 이러냐 그럴래? 진짜 이럴래? 그럴거야? 너의 뜻을 꺾지 못하겠어? 그럼 내가 꺾어줄게 자 웨이딩 니가 못 꺾으면 내가 꺾어야지 자 아 원 투 원 투 투 컴투루 요 딴거 만지냐 지금 진도는 여길 빼는데 everyone's waiting 원스 웨이딩 원스 웨이딩 원스 웨이딩 원스 웨이딩 원스 웨이딩 they are holding they are holding they are holding 대로 하자 그냥 대 야 대 갔다 대 응? 중앙 대 아주 대 응? 자 everyone's waiting they're holding out 이렇게 합니다 they're holding out they are 아닙니다 they are holding 아니고 they're holding out they're holding out they're holding out은 뭐냐 자 할 수 없어 요것도 글씨체 바꿔버려 안 될 때 뭐 안 풀릴 땐 그냥 해버리는 거야 좋은데? 자 everyone's waiting they're holding out 자꾸 줄이다 보면 네 눈에도 안 보이는 걸 스마트폰으로 보는 분들은 보이겠니? 넌 생각이라는 걸 해봐 they're holding out 그렇죠? they're holding out으로 갑니다 they're holding out they're holding out they're holding out they're holding out 시작 they're holding out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w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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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지금 갔어 내가 봐도 지금 갔어 되게 애가 이상해 상태가 마탱이가 간 느낌이야 everyone's waiting they're holding out 이렇게 나옵니다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everyone wants you to come through everyone's hoping it'll all go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they're holding out 똑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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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걸 넣어줍니다 이렇게 밑에다 넣어줄까? 이렇게 holding out waiting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everyone's waiting waiting once waiting 여기를 같은 색깔로 해주면 내가 이렇게 겹쳐 들어간다는 걸 느낄까? 과연 여러분's waiting everyone's waiting they're holding out to come through 똑같습니다 여기가 제일 진흙탕길이었어요 제일 힘들었었다고요? 자 이번엔 자신있게 갑니다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come on everyone wants you to come through everyone's hoping 잘했습니다 박수 세번 자 좋아요 한방씩 더 박아주시구요 두번 누르면 취소되요 홀스로 눌러주셔야 돼요 누르려면은 눌렀다가 두번 누르면 또 없어지잖아요 세번 눌러 그렇게 홀스로 그래야 불이 들어와야 돼 좋아요 불이 들어와야 된다 쥬 구독하기에도 불이 들어와야 된다 쥬 자 갑니다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왜 새롭지?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여기 아까 했던거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요걸로 바꿔줍니다 이게 또 반복되는 노래잖아 이제보니까 그죠? 그렇습니다 제가 묻고 제가 대답하는 자문자답의 현장을 보고 계십니다 자문자답 자 그래서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everybody going on 뭐지? 이번에 새로 나온 노래야? 신곡인데?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everybody going off the deep end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어? 에? 끝에 5했나? second chance 어? 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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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3개 쓰잖아 딱 경제적으로 쓰잖아 lu,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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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딱 3개 스읍, 자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everybodyMuscle cancer everybody going off the deep end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어 어어.. 됐죠? 요거 컴먼 요끝에만요 좋아 자, 컴먼 넷츠고 듣기만 듣기만 컴먼 베이브 렛츠고 컴먼 베이브 렛츠고 컴먼 베이브 렛츠고 컴먼 베이브 렛츠고 요원아 붙어 마 하하 요 베러 스탑 프롬 스탑 요원아 비 인 드 셔 컴먼 베이브 렛츠고 어떻게 하냐면 이제 간주가 좀 길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중간에 또 헤이 하나 딱 넣었어요 헤이 네 들어보세요 아주 여기 여기까지 올 때도 간주가 긴데 요런 것도 간주 꽤 길어 자 요거만 같이 해볼까요 요 문장은 우리가 한방에 띨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 둘 셋 헤이 예 띄었습니다 You wanna piece of my heart You better step from step 똑같아요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여기는 이렇게 쭉 견다는 거 했잖아 Let's go 이게 아니라 Let's go 뒤에 한 번 더 우려먹으려고 여기서 잠깐 절제미를 발휘했어요 Come on Come on baby let's go Go 또 삽입의 순간이 왔어요 난 삽입을 해낼 테야 잘 보세요 자 삽입하려면 요거 어디갔니 자유형 어디갔어 어 요거 요거 선을 자유형으로 Come on baby let's go 이렇게 자 여기를 저렇게 그렇게 할 건데 그렇게 저렇게 또 할 거야 그런다는 거 그렇게 저렇게 한다는 거는 어떻게도 할 수 없다는 것도 아닐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다라는 거 자 Come on baby let's go 어? 아닌데 이거 어마어마어마어마어떻게 하지 어 얘를 좀 펼 수 있을까 이렇게 펼 수 있을까 그래 좀 펴고 펴가지고 이렇게 되게 지르지 않는 느낌 주자 Come on baby let's go 예 안 높잖아 안 높잖아 그치 Come on bab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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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됐어 화면 밖으로 튕겨나가라 큐 자 갑니다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Come on 됐죠 Come on bab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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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 아 됐어 우리가 기억할 수 있어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끝이 보입니다 You better start from still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끝 예 이렇게 됩니다 자 가사 알아보러 갈게요 가사는 아 물 한잔 마시고 자 한글로 팝송 배우기 You wanna be walking for the weekend 러버보이의 노래 가사 해석 들어갑니다 Everyone's watching 모두 다 지켜보고 있다면 To see what you will do 네가 무엇을 할지 Everyone's looking at you 워오오오 이제 이제 watching은 그냥 이렇게 보이니까 보이는 거 hearing hear Do you hear me? 그럴 때 너 내 얘기 들리니? 이건 그냥 소리가 들려 뭔 얘기 하는지도 관심도 없고 그냥 들리냐 이거는 이제 hear hearing 이건데 이제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고 있냐 그건 listen listen 리슨이라 쓰고 리슨이라 이거요. 리슨은 내 얘기를 집중해서 듣는 거고 히어링은 그냥 소리가 들리고 제가 뭐라고 떠들기는 하는구나. 요게 이제 그런 거라면 이제 워칭은 사람들이 너를 보고 있는데 Look 이거는 그냥 지켜보듯이 집중해서 보는 거야. 이 새끼 뭐하지? 이런 거야. Looking at you. 너한테 딱 시선을 고정하고 요놈의 새끼 뭐하나 이런 거. 그런 거야. 모두 다 너를 보고 있어. 니가 뭐할지. 모두 다 너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You 뭐 이런 거죠. Everyone's wondering. I'm on the top of the world. I wonder 그거 말고. Wonder가 뭐가 있지. Wonder woman? 신비한 년 년. 신비한 처자. 이런 거죠. Everyone's wondering. Wonder 궁금하다. 이런 거야. Wonderful 이거는 놀라운 이런 거지만 Wonder. I wonder. 난 궁금해요. 이런 것처럼 모두들 궁금해한다. Will you come out tonight? 오늘 밤 Come out. Come in. 자 이거 어렵지 않아요. Come in. 들어와라. Come out. 나오다. 오늘 밤 니가 나올지. 얘들 오늘 벌써 금요일인 거야? 모르겠어. 아직 안 나왔으니까.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Get it right. 어떻게 하는 거야? 모두가 노력을 한다. Trying to get. 얻기 위해서. To get it. 이것을 얻기 위해서. Right. 당장 이것을 얻기 위해서 모두가 노력한다. Get it right. 지금 당장 얻으려고. 그런 거죠. 가사가 흥미로운데요.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모두들 잣 빠지게. 중노동. 아주 그냥 가평 잣 빠지게 일을 한다. For the weekend. 주말을 위해서.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모두들 어떤 새로운 로맨스. 뭐 이렇게 그냥 로맨스로 하자. 나 이거 로맨스가 뭔 뜻인지 지금도 모르겠어. 로맨스가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로맨스가 뭐야. 어? 뭐냐고요. 로맨스가. 로맨스. 모르면서 말이야. 어쨌든. 작은 어떤 새로운 어떤 새로운 로맨스를 꿈꿔. 갑자기 다가온 사랑 뭐 이런 건가? 미사리에서 커피 2만원짜리 아무렇지 않게 사줄 때 알아봤어. 집에서는 100개들이 믹스커피 2만원도 비싸다고 눈을 동그랗게 뜨면서 커피 한 잔에 2만원이 말이 돼? 그것도 그냥 그냥 병에 있는 커피 다 주는 커피더라고. 뭐 되게 좋은 커피도 아니야. 저는 미사리의 연인과 가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예전에 회사 관련 일로 그 미사리 카페들과 뭐 얘기할 게 있어서 갔는데 커피가 한 잔에 2만원이래요. 그걸 공짜로 주니까 기분이 묘하더라고. 내가 우리 집에 있는 걸 다 한 열 잔 타다 여기다 납품을 할까? 그런 생각도 했는데 커피 가격이 높은 게 아니라 자릿값이었다라는 거. 잊지 말라고 할게요.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모두 새로운 어떤 사랑 뭐 이런 걸 꿈꾸는 거고. Everybody going off the deep end. Going off the deep end. 아주 그냥 깊은 저 끝머리에서 깊고 그 저 깊은 저 끝 끝에서 저 끝 깊은 곳에서 모두들 going off 나가려고 한다는 거죠. 모두가 깊은 곳에서 나간다. Everybody needs a second chance. 모두들 need, 원한다, 바란다, 필요하다. Second, first, second. 세컨드가 되고 싶다. 아닙니다. Second chance. 두번째, 또 다른 기회를 원한다는 거죠. 그리고 방청객 소리가 나는 거죠. 방청객들이 희한해요. 다 뻔한 소리인데. 자 여러분 오늘 날씨가 아주 좋죠? 오오오오오오 oh oh. 날씨 좋은 거 오면서 알았잖아. 근데 뭐 새로운 사수육 들은 것처럼 오오오. 하지만 방청객 끝나고 나면 5천 원 주나요? 만 원 주나요? 어디가더니 뭐 저기 방송국 시계만 주더라고. 근데 그게 다이소 같은데 보니까 그것보다 더 이상한 시계를 주더라고. 그건 그, 3천원도 안 되는 시계를 받으려고 3시간 녹화를. 진짜 그런 거 아닌 겁니다. 사람이 썼으면 그런 거는 대우를 제대로 해야지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얘기하다 갑자기 들어가니까 놀랬죠? 솔직히 놀랬죠? 얘기해 보세요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너는 원하냐? A piece 한 조각 내 심장에 한 어머 구미호 만나냐? 심장 다는 못 죽겠고 한입만 먹어봐 시식 뭐야 이거 왜 그래? 이게 이제 그렇게 생각하면 하트의 한 조각이지만 내 마음에 어떤 조그만 한 조각을 바래? 그러니까 너 나한테 관심이 있니? 뭐 이런거죠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내 마음 조금만 줘볼까? 이런거지 되게 자연스럽다 되게 저 사귀실래 얘기가 아니라 내 마음 조금 줘볼까요? 받아보실래요 어떻게? 좀 마음 있으면 줄 수는 있는데 어떻게 받아보실래요? 오늘 제 마음 조금 받아보실래요? 이런겁니다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내 마음 조금만 줘볼래요? 받아보실래요? 이런겁니다 You better start, boom start You better start 처음에 시작했던 것보다 Better start, 더 시작을 잘 해보셔요 그런겁니다 내 마음 조금 줘볼테니까 옛날처럼 이상하게 집착하고 남자가 여자가 서로 작은 것 때문에 싸우거든요 사실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하고 옛날에 예쁘고 좋아보이던게 어느 날 부터 그게 단점이 되고 또 방구 끼는 소리마저 사랑스럽고 귀엽고 어쩜 그렇게 방구소리 귀엽게 낼 수 있냐 하더니 지금은 보청기 한 3만개 낀 것처럼 욕먹은 사람보다 자기가 화내는 자기가 Do you want a man? 뭐 이러면서 애 젤리 하나 먹은 것 같고 뭐라고 했던 그 대항공 있잖아요 You want a heart? 뭐 이러면서 애한테 영어로 왜 애한테 영어를 쓸까?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외국 사람? 아빠가 미국인? 아니예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 무슨 얘기 하다가 그랬어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You better start from the start 전에 시작점보다 Better start 더 잘 시작해봐 이번에는 You want to be in the show 너는 wanna be in the show 어떤 쇼에 가고 싶냐 인 더 쇼 어떤 콘서트 쇼면 콘서트장 안에 있는 거 거기 안에 있고 싶냐 너 쇼 어디 콘서트나 어디 공연이나 이런 쇼에 가고 싶니 이런 거고 Come on babe let's go Come on 야 뭘 고민해 고민 때릴 시간에 부어먹을까 찍어먹을까 할 시간에 하나를 더 먹어 이런 것처럼 Come on 그럼 가자 이거죠 자기야 이거 baby 대상에 애기 뭐 3세 이하 유아 뭐 영아 아닙니다 자기야 입니다 그럼 자기야 가자 오늘은 무슨 날이야 Every day one is Friday night TGIF Thanks God it's Friday night Everyone i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모두가 찾고 있어 to see 보고 싶어 If it was you If it was you 당신이었으면 그러니까 여기 닭장 고고장 같은데 옛날 노래니까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보면서 조금만 닮은 애를 봐도 얘가 개였으면 너였으면 얘 왔나 안 왔나 찾고 있는 거죠 이렇게 Everyone wants you to come through 모두들 원해 you to come through 와주기를 바래 Everyone is hoping it will all work out It will all work out 모든 일을 업무를 끝냈기를 바란다는 거죠 뭐 그래서 It will all work out 워크아웃 파산 아니야? 뭐 그런 거야 It will all work out 이것은 뭐뭐 할 것이다 Or 워크아웃 워크아웃이 파산 이런 거죠 워크 일이 끝나고 잘된다 이런 것도 있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워크아웃 야 상황 종료 이런 거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야 상황 종료 내가 했지 않냐 내가 끝냈다고 상황 종료라고 이런 거 워크아웃 이런 거죠 그래서 모두들 바라고 있다 이게 잘되기를 뭐 그리고 네가 그래서 와주기를 Everyone is waiting 기다린다 They are holding out 모두 기다리고 있어 그들은 holding 아웃 밖에 나간 상태 뭐 유지하고 있다 그런 거겠죠 그래서 밖에서 나가갖고 지금 애들 다 나와있어 지금 너 너 너 오면 바로 이제 나이트로 그냥 죽순이 죽돌이 모두로 때리는겨 신천 해커스 나이트로 가는겨 저는 나이트 되게 싫어해요 가면 마음이 불편해 그리고 내가 왜 처음 본 여자한테 술을 따라줘야 돼 내가 뭐 알바비를 받는 것도 아니고 또 그거를 내가 따라주는데 지들 와서 따라 먹든가 그리고 또 나는 희한한 게 어떻게 처음 보는 진짜 생명 부재의 남자 믿을 수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남자가 앞의 여자가 내가 처먹고 간 거를 또 행주 같은 무슨 뭐야 위생수건이라고 하지만 그거 천으로 뗀 거 허연 거 점점 꺼매지는 물수건 그래 물수건 그걸로 그냥 입술 부분 딱 닦고 다시 주는 거 어떻게 뜨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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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시는지 난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 나는 그래서 나이트로 평생 한 4번 5번 6번 갔나 점점 늘어나냐 어쨌든 그랬는데 그거를 내가 와 주면서도 난 왜 따르고 얘를 왜 처마시나 막 이런 생각들 하면서 얘는 근데 이 잔을 어떻게 믿으면 이 속에 뭘 탔는지 어떻게 알고 이거 마시나 나는 내가 남자인데도 누가 이렇게 주면 모르는 사람이 주면 안 마실 거 같거든 근데 그걸 떡떡 마시고는 더 열 받는 거 뭔지 아세요? 잘났다 가세요 그러고 가 어머머머머머머 너 지금 나한테 와서 한 잔 따라달라더니 나는 따라주기 싫었거든 근데 또 예 하면서 자는 들이대 그래서 예 안녕하세요 따라줬더니 예 재밌는 시간 보내세요 뭐지 나는 그래서 급식소인가 나는 약스터 주인인가 막 그런 생각을 가졌다니까 아니 컵을 들이대는데 어떻게 그래서 예 그러면서 얘는 이거 마시려고 하나 재미있으려고 하나 그랬더니 똑똑똑 마시고 가더라고 그래서 얘들이 여기다가 회원제로 뭘 등록했나 그리고 나는 오늘 그 금액을 좀 깎아주나 왜 나한테 모르는 여자 가서 이렇게 따라주고 이렇게 그 웨이터한테 얘기를 했어요 나는 여자분들이 오는 게 더 불편하다 나는 진짜 딴 데 사석에서는 재밌게 잘 놀고 그러는데 나이트만 가면 막 진짜로 진짜로 여자분들 이렇게 오자라 불편해 되게 불편해 마음이 불편해 진짜 뭔 얘기를 할지도 모르겠고 걔들이 또 내 술 뺏어가고 그거 한 푼도 안 깎아줄 건데 내가 따라주잖아 그리고 가면 또 내가 나는 그 물수건으로 그 컵 닦으면서도 야 이게 컵 닦는 게 아니라 새 컵을 가져와야 되는데 그러려면 지금 29명이 지나갔는데 어우 가슴 아프네 29명이 나 그렇게 맘에 안 들었으니? 나 그렇게 맘에 안 들었으니? 얼마면 돼? 양주를 꼭 시켜야겠지? 그래서 옛날에는 제 생일 때 제가 미친놈 또라이였죠 그래서 나름 괜찮은데 우리 일행들이 좀 파트너가 되길 바래서 제가 룸에 들어가서 양주를 시켜갖고 그날 100만원이 나왔어요 저는 진짜 그리고는 한 달간 사바면 큰 용기도 아니고 작은 용기만 먹고 다녔었던 그런 기억이 있었는데 어쨌든 양주빨도 안 맥히더라 애들 몽따주가 제일 중요했다는 거 잊지 말라고 거기다가 저는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진짜 나이트만 가면 꿔다는 보릿자루도 아니야 그건 이제 보릿자루 가만히라도 있잖아 난 안절부절 못한다니까 룸에 있고 뭐하고 오면은 안녕하세요 이번에도 따라 드려야 되나요? 양주도 그렇게 해야되나요? 따라주고 또 소시간 내에서 그러고 점점 더 멀어져 간다 내 향주 처먹은 저년 뒷모습 보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는 거지도 안합니다 거기서는 저 기본 뭐 29,000원인가 그것도 아까워 그리고 아니 왜 과일 시켜놓고 다들 과일에다 먼지만 안쳐놓고 그냥 가냐고 배 하나 먹고 왜 가냐고 시키지 말어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 남기면 그것도 주방에서 한번 헹궈갖고 다시 나올 확률 내가 보기에는 99.8%야 남기지 말어 다음 사람을 위해서 그 다음은 주방에서 또 한번 물에 흐르는 물도 아닐걸 아마 바다논물대에 한번 쓱 담갔다가 딱 해갖고 뽀쌍뽀쌍 어느 후구가 먹을라 나? 이러면서 준단 말이야 나 그래서 나이트 별로 안좋아해 어쨌거나 저쨌이거나 그리고 또 나이트에 아 나 또 얘기 길어진다 나이트에 보면 이렇게 저기 막 이렇게 하는 진짜 손님보다도 거기 돈 받고 이렇게 3시간 놀든 4시간 놀든 그냥 돈 주는 데들이 많대요 여자들이 있어도 남자들이 온다고 난 여자들이 있어도 가고 싶지 않아 왜? 거기서 그 사람들이 나한테 진심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거기 와서 내 원래 지갑에서 아웃풋 소중한 내 머니를 아웃풋을 시키냐고요 난 싫어 난 그런가 몰라요 포차에서 꼼장어가 맛있죠 참이슬 보단 천맹키로 순한 맛이 좋아요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아 저는 이제 마음 불편하면 어디가도 그냥 아 되게 싫습니다 자 그래서 everybody is working 모두 모두들 일한다 주말을 위해서 다 그렇지 뭐 다 다 주말 바라보고 일하는 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안 그래요 얘기해 보세요 빨리 얘기해 봐요 얼른 응 맞죠 예 아 어디까지 했냐 아 홀딩아 어디까지 했지 그러면 됐다 자 갑니다 그래서 모두들 주말을 위해서 일하는 거야 아 이게 뭐지 워킹포 더 위켄드 어 주말을 위해서 주말만을 바라보고 일하는 거지 그 다음에 everybody wants you어 누르면서 새로운 어떤 사랑도 원하고 everybody going up the deep end 너 이 그 깊은 곳에서 나가 빠져나간다 네이저 세컨즈에서 두 번째 기회를 바라고 똑같습니다 여기서부터는 해석할 것도 없어요 You wanna be some more 오빠 마음 쪼까 예 이런 겁니다 쪼금만 줘볼까 어떻게 키워볼래 니가 요거 받아서 좀 키워볼테 이런 겁니다 You better start from start 너 차라보다는 잘해야 된다 요번에 요번에 마음 주는 거는 잘해야 된다 이런 거죠 You wanna be in the show 쇼 보러 가야 하고 싶니 그럼 당장 가자 Come on baby let's go Hey 내가 가자 그래서 너무 빨리 뛰었어 여자 그러면 생각 못 하고 혼자 갔나 봐 그래갖고 돌아보니까 자 멀리서 그러니까 Hey 아니면 여자가 Hey 야 이 미친놈아 너 혼자 달리냐 이런 거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Hey 들어볼까요 Hey 한번만 달려준네요 예 남자네요 여자분이 더 빨랐을 수도 있어 어머 쇼 보러 가자 했더니 100m 12초에 끊어버리는 거지 여자분이 하이힐 신은 상태로 그래서 막 부르는 거예요 저기요 헤이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기분 좋아서 헤이일 수도 있어요 You wanna be someone 내 마음 좋게 해줘 볼까 You better start from start 요번엔 전보다 잘해 You wanna show 보러 갈래 Come on 그래 그럼 가자 You wanna 내 마음 쫓아줘 볼까 저보다 잘해야 돼 너 show 보러 갈래 그럼 지금 당장 가자 이런 겁니다 크게 빠르게 한 번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로 밥을 먹은 워킹포다울래 주말을 위해서 잣 빠지게 일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그린 그런 노래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보이 러버보이의 노래 갑니다 Everyone wants to sing to see what You도 아닙니다 유일도입니다 보통 우리가 왓이라고 하는데 그러지 마세요 to see what 왓이라고 할 때는 왓이라고 하고 왓이라고 할 때는 훈장선생님이 왓 그러면 왓 그래야지 선생님 어제는 왓이라더니 왜 오늘은 왓인가요? 그러면 바로 그냥 회초리 날아들어요 너는 이 자식아 오늘 왓이라고 할만하니까 왓이라고 할지 듣고 나서 얘기해 내가 질문하러 갈 때란 말이야 그러면서 선생도 제자도 품격이 떨어지는 그런 풍경을 들을 수 있으니까요 To see what To see what you will do Everyone's watching To see what you will do Everyone's looking at you Everyone's wondering 여러분 음? 그새 또 새로운 신곡 됐지? To see what you will do Everyone's wondering Everyone's wondering Will you come out tonight Everyone's trying Everyone's trying Everyone's trying 신곡 됐다 신곡 됐어 When you come out tonight When you come out tonight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Everyone's trying to get it right Get it right Get it right You're bummed 또 이거 연습하실 분들을 위해서 정식으로 갑니다 정성을 다하고 있는 거야?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SBS 문화방송 자매품 EBS도 있어요 컴온!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자신감 뚝 떨어지는 소리 들리죠?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뉴로맨 뉴로맨 이렇게 하자 아 이러지 이렇게 하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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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로맨 왜 이 쿼를 왜는 거니 너 진짜? 뉴로맨 어머 노란 소가 나왔네 누렁이 소가 나왔어 노란 우 흑 아 누렁이 누렁이가 나왔어요 뉴로맨 everybody's working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hmm everybody's working for the weekend everybody wants a new romance oh 여기까지만 버텨주면 돼 여기 오면 다 잘할 수 있잖아 멋지게 어떻게 한다고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시작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예 You want a piece of You want to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이러면 안됩니다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요게 멋있어요 아니면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어느게 멋있어요 You want a piece of my heart 이게 낫잖아 You better step from step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Everyone's looking to see if it was you To see if it was you Everyone Everyone want you to come through 요시 어디까지 See if it was you You want you to come Everyone want you to come through To come through Everyone want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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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 come through 어휴 목소리 왜 그래 너 Everyone want you to come through 우~~ 1-1-1-1-1-1로 안하곤, 1-1-1-1로 가 그냥, 편하게, 1-1-1로 가자. 그리고 얘가 더 작아야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1-1-1-1 이게 작아야 돼, 아니면 어는게 빨랐잖아 어떻게 된거니 넌 할때마다 새롭게 학습을 새로 계속 학구열이 대단해 배울때마다 진짜 처음 배운 그 느낌 그대로 학구열이 유지돼 근데 배운 것도 그대로 유지돼 잘 표시했다 똑같잖아 지금 똑같은 거잖아 아냐 아니라고 얘기하고 그럴 수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보지 안 할 수 있다고 할 수 있어 You wanna feel so my heart You better start from start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이제 빵빵빵빵빵빵빵 헤이 중간에 한 말 해주고 자 헤이만 잘 들어볼까요? 헤이 헤이 진짜 막 급히 부르는 것처럼 헤이 이게 아니라 헤이 헤이 너 너무 혼자 달리는 거 아니니? 이 느낌으로 어떤 느낌? 이 느낌 헤이 이런 느낌으로 You wanna feel so my heart You better start from start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한 번 더 질르기 위해서 여기서 질릴 것 같은데 관객들을 속이는 거죠 안 질르지 이런 느낌으로 갑니다 Come on baby let's 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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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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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떡하지 어머 어머 어떡하지 아 씨 참 참 참 자 그래서 그게 계속 반복되기 때문에 끝에는 그냥 영어만 써왔어요 자 You wanna piece of my heart You better start from start You wanna be in the show Come on baby let's go 이렇게 합니다 예 정리할게요 아 나 너무 지쳐서 지금 배에서 꼬르륵 소리도 나 뱁도 먹어야 되겠고 아 죽겠네요 자 아 제가 하얀 부분 여기 하고 여러분은 빨간부분만 해주시면 되는데 오케이가 아니라 오게이 오게이입니다 오게이 어떻게 해요? 오게이 자 또 써줘야 돼 오게이 예 이렇게 합니다 자 샤워티비 좋아요 오게이? 오게이! 샤워티비 구독하기 오게이? 오게이! 남보다 한 번 더 웃고 더 건강해지기 오게이? 오게이! 예 좋은 시간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부탁드려요 전 밥 먹을래요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